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말이죠. 금요일인데 우리 증시가 보면 코스피 지수가 0.48% 이렇게 조금 약세로 마감을 했죠. 코스닥은 1.55%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전체가 하락을 했었죠. 특히 나스닥은 조금 낙폭이 셌었고 특히 우리 증시를 보면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오늘 488억에 매수를 했어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하락폭을 좁혀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말이에요. 기관이 6269억을 매도했네요. 특히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가 무려 5천억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다 받아내버렸어요. 5,549억. 그러면서 지수가 지금 2,469.73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동안에 우리가 12월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무려 2,5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그러니까 300포인트가 급락을 했었죠. 한 달 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보면 1월에 2,200포인트에서 약 2,500포인트 3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러한 상황 소위 말해서 조금 좀 여기에서 조정을 앞둔 이러한 모습을 현재로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는 조정이 과연 올까 그런 의아심도 드는 그러한 현재의 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에요. 오늘 현대차가 0.46% 이렇게 상승을 했고 기아가 0.9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자동차. 일본에서는 토요타. 토요타가 의외로 호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그렇게 급등은 안 했지만 예상보다도 상당한 호실적을 보였고 거기에다가 테슬라 미국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주가가 말이에요. 200불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에 최저점이 101불 80센트를 기록을 했었죠. 자 81센트네. 자 이것이 200불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두 배의 주가 상승을 끌고 오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주가 조금 좀 강한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또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낙폭이 좀 SM이 아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셌습니다. 4.65% 이것이 바로 SM 때문에 SM의 경영권을 금방 뭐 2대 주주가 돼가지고 인수할 것 같더니만은 그것이 여기에서 하이브로 넘어가 버렸죠. 이수만 얘기해서 바로 총괄 pd 이수만 이 양반이 하이브로 여기에서 전체를 넘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결국은 경영권 분쟁 이거에 또 여기에서 그 영향을 이렇게 받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뜩이나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하락하다 보니까 역시 카카오가 좀 하락폭이 좀 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들은 또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은행주 그러면은 여기에서 kb금융 무려 2.77%나 이렇게 올라왔고 신한지주가 2.75%가 이렇게 올라왔죠. 거기에다가 한약금융이 2.09% 이렇게 은행주들은 다른 것보다도 뭐 이렇게 낙폭이 전날 깊다 보니까 오늘 반발 매수가 조금 좀 들어오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자 오늘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뭐 매수는 많이 안 했어요. 4백 한 88억을 매수했는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매수했나 한번 보자고요. 야 뭐 매수 금액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전기전자에서 무려 1700억씩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결국은 반도체 반도체의 매수를 집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ai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ai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면서 강세를 보였죠. 이쪽에 그 ai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또 이게 주문량이 늘어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1700억씩이나 매수를 했고 금융에 518억에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운수장비 그러면 자동차죠. 757억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보면 업종별로 보니까 오늘이 섬유의복이 한 1.67%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운수장비가 0.96% 그다음에 보험이 1.13 이게 건설 그리고 또 금융이 조금 좀 강세를 보였죠. 오늘 비금속광물이 무려 4.1%나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1.73%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네이버 아니 카카오 카카오가 4.65%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쪽에 인터넷 관련주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보면은 또 코스닥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한 3,400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1.55%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야 금방 800포인트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여기서 살짝 눌림목에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뭐 우리 증시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일단 연초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쉬어가는 장세 자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미국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 고용지표 그리고 또 실업률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수도 파고 일단 뭐 더 번 정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5%를 고점으로 이렇게 그 정하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일단은 정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고용지표 실업률이 좋다 보니까 매파의 연준에서의 매파적인 발언 이러한 것들이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뭐 이런.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도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 미국 증시도 상당히 그 저점 대비에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렇게 그 쉬어가는데 오히려 이것이 보면은 조정의 장세.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 조정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2023년에 들어와서 마지막 조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보면은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해서 바로 파월 의장의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이런 쪽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5% 고점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면은 5.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4.75%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그 쭉 올라간다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뭐 최대한 많이 올라간다. 뭐 그러면은 뭐 5.5%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0.75% 정도 추가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연준에서도 이 계속 그 금리를 올린다면은 시장은 침체의 얘기를 계속 꺼낼 거예요. 야 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조정의 장세가 온다면은 오히려 주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지금 계속 목표치를 높이고 있어요. 어디까지 높이느냐. 야 처음에는 말이에요. 한 2,500 정도에서 2,600 정도. 이쪽이 이제 올해 증시. 그러니까 2,023년도 증시 고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2,800포인트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2,800포인트까지 증권사마다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2,023년에 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또 3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의 그러한 기회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또 간밤에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보죠. 먼저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0.13%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대만 지수는 0.08% 약세로 마감을 했죠.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0.3 마이너스.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2.01 마이너스 2.5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강적에 홍콩 증시는 하락폭이 좀 셌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보면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이에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2% 하락폭이 좀 센 이런 상황이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이곳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연준, 연준에서의 또 이거가 긴축, 경제지표, 고용지표라든가 또 실업률 이런 것이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 이거 이렇게 시장이 이쪽으로 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증시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연준에서 파월의 이장이 FOMC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다가 복병을 만난 게 바로 경제지표죠. 고용지표, 이것의 그리고 실업률, 이 경제지표 이것의 복병을 만나서 야, 이거 금리가 꺾이는 거 아니냐.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도 또 이렇게 깊어지면서 길어질 수 있는 이런 거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결국은 투자자들 사이에 나오면서 지수가 멈칫멈칫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이 일단 조금 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환상적인 이러한 생각에서 야, 이거 꺾이는 거 아니냐. 이 연준, 이 긴축 기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실적 시즌인데 그렇다고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지수가 꺾일 만한 그러한 커다란 이유는 없다. 시장은 이렇게 현재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AI, AI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가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챗봇, 이것의 전체가 지금 이쪽으로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쪽에서의 챗봇이 지금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AI 그러면 구글이에요. 구글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고, 여러분들이 알파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의외로 구글에서 AI 서비스죠. 이름이 바드, 바드 AI가 말이에요. 시험 과정에서 오답을 내놨어요. 이게 정답을 못 내놓고 오답을 내놓다 보니까 실망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7% 이상 떨어졌었죠.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서 떨어진 것을 보니까 4.39%나 팍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4.39% 뚝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려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나스닥 지수를 오늘 밀어내는 1.02%로 밀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메타도 오늘 급락을 했죠. 메타가 지금 보니까 그동안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호절을 보이면서 잘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구글이 4.39%, 메타가 3%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토요타. 토요타 우리 자동차 회사. 이제 자동차 회사 그러면 우리가 토요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또 테슬라. 먼저 테슬라부터 봅시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가가 지금 3%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200불을 기록을 했어요. 207불 32달러. 207불 32센트죠. 207달러 32센트.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월 달에 최저가 101불 81센트였어요. 이게 한 달 만에 100%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쫙 그냥 땡겨 올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자 2배 올라갔어요. 2배. 따블로 올라가 버렸어요. 따블로.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이익에 이렇게 또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올라간 것이 이렇게 자동차주. 토요타는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무려 22%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원자재도 상승하고 막 이랬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22%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량. 그러니까 그만큼 토요타의 실적이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토요타, 테슬라도 얼마 전에 할인을 하면서 결국은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는 말이에요.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줄어들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승리한다. 이 가격 경쟁에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저점 101달러 81센트에서 이렇게 207달러 32센트로 거의 배가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의외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보면 일단 국제 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브랜트리우 같은 경우에는 0.69% 하락을 했죠. 84.50%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서부 텍사스 중진료 0.52% 하락을 하면서 78.06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유럽 증시 먼저 보니까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현재로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이 마이너스 1.49 영국이 마이너스 0.66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1.19 유로스타 50이 마이너스 1.47 이렇게 전체가 하락을 지금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낙폭이 좀 셉니다. 굉장히 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한번 봐요.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지금 보니까 다우가 마이너스 0.41% 그리고 또 S&P500이 마이너스 0.63 거기에다가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1.14%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그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상황 미국 증시가 전체가 지금 선물도 하락하고 있고 유럽 증시 하락하는 것을 보면 이게 또 조금 좀 낙폭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미국 증시가 조금 낙폭이 깊어질 것 같네요. 그죠. 내일 증시가.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히려 지금은 조종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종이 온다면 그렇게 조종폭은 깊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조종을 오히려 뭐예요. 매수의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잡고 이렇게 최대한 2023년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조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장이 점점점점 일단은 뭐 좋아지고 있어요. 조종의 그러한 가능성은 있지만은. 자 이럴수록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를 배워야 될지 또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생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쪽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먼저 구독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카페를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카페 또 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여기에서 다운받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뭐 안내할 여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운을 받으면은 다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카페에 가입을 하면은 먼저 무료 카톡방 이쪽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또 사용할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여기 1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2월 말로 끝납니다. 2월 말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매수 매도를 다 잡아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요거가 여기 사용하면은 이렇게 뭐 한 200정도 뭐 300정도 이렇게 꾸준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끝나고 2버전 2버전이 또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2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수 포인트 그리고 또 이 추세로 매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할로 다 잡아줘요. 이게 뭐 이렇게 그 위치가 삼성전자 같으면 이 위치가 매수 시점인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선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그 분할 매수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누구나 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뭐 한 10% 정도 이상 매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숙달을 하게 되면은 월 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셔가지고 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그 여기에서 그 가르쳐 드리는 것은 종목 고르는 거라든가 이런 거 이게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투자를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뭐 보면은 1년 만에 500%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1억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6억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뭐 여기에서 200% 1년 만에 200% 갈 수 있는 이런 그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고 또 거기에다가 또 제가 또 추천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서 매매하세요. 자 제가 그 무료 방송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리딩을 하는 거죠. 무료 리딩. 시간은 이게서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리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해요.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월 88만 원의 회의비를 내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88만 원의 회의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짜로 고기 잡는 법.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월 88만 원 이렇게 주거하면은 연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최소한 몇백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고 매매를 해봤자 투자를 해봤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라요. 우연하게 한두 번은 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식시장에 돈 다 잃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여기에서 매매해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가르쳐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생방송도 듣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보세요.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무료 리딩을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따라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월 한 50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조금만 하면은 이 정도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방송을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을까 이러면은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나오면은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줘야지. 그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꼭 시청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41가지를 한 10번 정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지 공부 안 하면은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5%만이 여기에서 수익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 95%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손실을 보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버립니다. 퇴출될 뿐만 아니라 패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95%에서 이 5% 수익 내는 사람으로 들어가려면 이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공부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다 잃습니다. 돈 잃고 나가지고 주식하면 안 돼. 주식하면 폐가 망시네.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 폐가 망시. 폐인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게 내려와서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락해서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가요. 그럼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재무제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면 월 300에서 500만 원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매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난고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저평가 우량주에 사두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와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에요.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거 달달 외우세요.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종목을 3개로 압축을 해라. 종목 개수가 이렇게 50개, 100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돈 다 잃습니다. 평생을 들고 앉아 있어봐요. 올라가나. 이거는 남의 귀동량이나 듣고 종목 산 거고.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3개 압축을 딱 해놓으세요. 압축. 이렇게 3개 압축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1억 원어치를 이렇게 3종목 샀는데 2200만 원이 수익이에요. 이거는 7500만 원을 샀는데 3종목을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개수를 줄여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줄인다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하세요. 눌림목. 눌림목에서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저점을 잘 잡고 이 저점을 잡은 다음에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게 밀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가고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숙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다운받으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화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오면 있어요. 여기에 카페에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오세요. 여기에 주식송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500만 원은 물론 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또 종목 공부를 해봐야죠. 자 먼저 종목 중에서 여기 보면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2월 1일 2월 1일이면 요날이에요 요날. 2월 1일날 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교육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이런 종목은 올라간다. 자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이 왔는데 여기에서는 21선을 지지를 했지만 여기에서 CCI 과매도가 안 와서 살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매수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15,400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은 넋끈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 보면은 이 종목. 이게 보니까 케이지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케이지 케미칼. 제가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런 얘기를 했죠.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돼요. 종목을 골라는데 첫 번째 21선 우상향 하는 종목. 21선. 이거가 조금 삐뚤어졌네. 그렇죠? 21선이 우상향. 여기 보면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을 때 눌림목. CCI9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게 과매도 구간에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막 점을 찍었어요. 살짝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위치해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내려온다.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일정 지나면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러한 것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월 여러분들이 한 300에서 500. 500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이에요. 이것만 마스터한다면. 아셨죠? 여러분들.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다른 여기에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21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럼 횡보하면 한 번 이렇게 주가가 딱 올라올 때 이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 또 먼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이 조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21선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생명선.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생명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추세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선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재무제표를 봅시다. 재무제표. 자, 케이지 케미칼 재무제표를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라고 했어요. PBR, PER. PBR,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67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프라이스 어닝을 했어요.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하는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4.43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케이지 케미칼은 굉장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거기다 배당도 2%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되 투자를 해도 돼요. 이런 종목은. 아셨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HMM 얘기했었잖아요. HMM도 트레이딩, 소위 말해서 추세 매매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이 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케이지 케미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지금 재무제표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돌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이만큼 올라갑니다.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 종목도 되고 이렇게 스윙 종목도 되는 거예요. 추세 종목.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세 매매를 트레이딩으로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매매 기법을 아르켜 드리는 거예요. 자 매출이 여기에서 보면 2조, 3조 6천억, 4조 9천억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자 영업이익이 1,180억, 2,400억, 4,600억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에요. 9.47% 작은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17.38% ROE.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비율, 주가가 23,450원이에요. 이걸 나눠집니다. 뭘로? 여기에서 보면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35,671. 그러면 23,450 나누기 35,671 이렇게 나누니까 0.65가 나옵니다. 0.65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PB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률이에요. 주가가 23,4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EPS, 5,389, 5,389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23,450 나누기 5,389 하니까 4.3. 이게 4.3이 나오네,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예요, 두 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놔도 돼요. 묻어놔. 묻어놔도 되고 올라가면 팔아도 되고. 이렇게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차트를 볼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가 있잖아. 이만큼 바닥에 내려와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엄청 저평가죠.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5만 원 올라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실전 매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 매매죠. 여러분들이 배워야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럼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3차 매수하고 이렇게 자금을 나누라고 그랬죠, 그렇죠? 1차가 40%, 4, 30이 1,200만 원, 2차가 30%, 3, 3은 9, 900만 원, 그다음에 3차가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그럼 1차 매수를 딱 했어요. 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플러스 5%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또 플러스 10%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를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매매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한꺼번에 다 사요. 1샷, 1킬.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로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나서 이게 손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분할 매수 그리고 또 손절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지금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면. 플러스 5%, 마이너스 5% 내려오면 2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라도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 세 번 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 분할 매수했는데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 번. 그럼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는 무조건 손절하세요. 여기에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죠, 그렇죠? 내려올 때 눌림목에 삽니다, 눌림목에.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합니다.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21선이 우상향, 눌림목 매수. 눌림목 이렇게 보면 대충 한번 눌러봐요, 눌림목. 눌림목인데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구간.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다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에.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도 매수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매매한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1월 달에 이렇게 주 거의 12월 달에 하락했던 거 다 여기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 횡보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좀 만에 하나 가격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출간한 책, 주식 실전 투자 비법, 이게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게 전자책으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서 19,800원이에요. 이게 전자책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깔아가지고, 이어폰 끼고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서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